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로스웨어 커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라는 게 큐베이스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약간 이 길다란 어떤 그 짝대기 요거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음악의 흐름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연필이나 뭐 가위 이런 걸 선택할 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커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줄 하나만 쭉 그어져 있거든요 이 설정을 좀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프리퍼런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프리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죠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구요 프리퍼런스를 들어가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골라 놨는데 에디팅에서 툴스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에디팅에서 툴스 항목을 보시면 바로 크로스웨어 커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팝업 툴 박스 온 라이트 클릭 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지난 영상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어 이번에는 크로스웨어 커서 이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vertical line 이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크로스웨어 말 그대로 십자 모양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 밑에 show horizontal line 을 그대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를 해 주시면요 뭐 너무 간단해요 보시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살 펼 때는 아무 변화가 없구요 연필 같은 걸로 바꿔 볼게요 연필로 바꾸면 십자 모양 됐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위 같은 걸 쓸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창 들어갔을 때도 약간은 얇게 보이지만 똑같이 십자 모양 이렇게 보이시죠 가위 똑같습니다 화살 펼 때는 없어지구요 참고로 이 피아노를 백그라운드가 하얗게 나오니까 어 내꺼랑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즘 큐베이스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 중에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덜 썼으니까 참고해 주시구요 그렇게 해서 십자 모양으로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밑에 색깔 바꾸는 것 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커서의 어떤 두께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라인이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뭐 다른 색상으로 해보고 싶으시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한번 가보면요 연필을 눌러보면 약간 빨갛게 이렇게 바꿔져 있죠 특히 또 피아노를 창을 들어가면 빨개졌습니다 그렇죠 보이죠 그러면 검은색으로 할 때보다 좀 잘 보이기 때문에 좀 유용할 수 있겠죠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쓰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밑에 마스크 칼라 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어떤 선에 양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어떤 색깔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흰색 약간 밝은 회색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가운데 검은색에 왼쪽 오른쪽에 하얀색이 살짝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바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사실 이거는 별로 바꿀 필요는 없는데 뭐 바꾸자고 하면은 이렇게 어깨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보입니다 아까 전에는 좌우가 약간 흰색 계열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서도 이렇게 진하게 안 보였는데 훨씬 더 진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뭐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두께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께 그러면 이 두께는 뭐 1 3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얇아져요 이렇게 좀 얇아지고요 5로 한번 볼게요 5로 하시면 무지 두꺼워 졌죠 네 이게 마찬가지로 피아노롤 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피아노 창 배경을 하얀색 계열로 바꾸다 보면은 사실은 얇아지면 잘 안 보여요 이 색깔이 그 뭐 마스크 칼라 특히 흰색일 때는요 더 얇아져 가지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검은색으로 바꾸시면 훨씬 더 되게 또렷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어 1일때는 뭐 이제 좌우가 거의 없어지게 되니까 잘 안보이지만 3일때는 이 전보다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잘 보이죠 어 십자 모양으로 쓰시는 것과 뭐 수직적으로 그냥 하나의 선으로만 위아래 하나 수직적인 선으로만 쓰시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색깔을 바꿔 쓰시던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편하게 설정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룩 미지겠습니다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